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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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답을 했는데 맞지? 오늘은 니하오랑 조금 달라요 니하오마 이 말에 대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니 그냥 니하오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니하오랑 니하오마가 조금 다른데 니하오마 라고 했을때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가 아니고 잘 지냈어요? 아는 사이에 우리끼리한테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써요 대답도 나는 잘 지내 라고 해줘야겠죠 그러면 나는 잘 지내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죠? 오 비슷해요 워하오 비슷한데 하나만 더 넣을게요 워한하오 워헌하오 맞아요 워헌하오 워하오 그 다음엔 헌? 응 일단 하오 는 희퍼란 뜻이죠 근데 중국인들은 워하오 라고 쓰지 않고 습관적으로 중간에 한을 붙여줘요 한이요? 응 한이라고 하면 원래 아주 너무 라고 강조하는 뜻인데 형용사랑 같이 썼을 때는 형용사를 습관적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습관적으로 쓰는 거니까 굳이 너무 매우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면 원래는 아주 라는 뜻인데 그런 뜻 없이 형용사를 꾸며주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예를 들면 워한하오 나하오 잘 지내요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주어를 그녀로 바꿔보면 타한하오 가 되죠 여기서도 그녀는 엄청 정말 잘 지내가 아니고 그녀는 헌하오 잘 지내 뭐 이런 뜻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타 헌하오 좋아요 헌하오 그럼 잘 지내는 거 말고 헌을 써서 그녀는 키가 커 라고 바꿔서 말을 해볼까요? 네 제 친구 중에 진짜 키가 좀 큰 친구가 있어요 170이 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걔 키 진짜 커 한번 해볼게요 완전 모델인데요 맞아요 키가 크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죠? 크다는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높을 고 아시죠? 네 높을 고 까오 라고 하는데 까오 까오 키가 높다 키가 크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키가 크다 가 까오 사이에 멀런다 헌 타 한 까오 타 헌 까오 그녀는 매우 엄청 커가 아니고 그냥 키가 크다 그렇죠 그녀는 키가 커 타 한 까오 타 헌 까오 그럼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제 친구 중에 또 이쁜 친구가 있거든요 전가요? 어 그녀는 그녀는 예뻐 이번에도 똑같이 헌 그렇죠 헌을 써요 예쁘다는 뭐죠? 피아오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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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타 헌 피아오랭 잘하셨어요 그녀는 예쁘다 그렇죠 그녀가 막 엄청 연예인처럼 엄청 예쁜 거 아니에요 그녀는 예쁘다 타 한 피아오랭 타 헌 피아오랭 잘하셨어요 와 이제 형용사 어떻게 쓰는지 좀 아시겠죠? 그냥 형용사 앞에 헌을 붙여서 같이 쓴다 접수완료 네 한 그리고 형용사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네 그래서 나는 잘 지낸다가 워 헌하오 워 헌하오 워 헌하오 워 헌하오 그 다음 그녀는 잘 지낸다 타 헌하오 타 한하오 타 헌하오 타 헌하오 그럼 내 친구는 모델 친구 키가 커요 네네네 그녀는 키가 크다 타 헌 까오 타 한 까오 타 헌 까오 타 헌 까오 걔가 또 예뻐요 네 그녀는 예뻐요 타 헌 피아오랭 타 한 피아오랭 타 헌 피아오랭 타 헌 피아오랭 어..잠깐만요 저도 예쁘니까 워 헌 피아오랭 맞네요 용용까지 너무 잘하셨어요 대단하신데요 자 그럼 오늘 과연은 여기까지 뼈 나는 잘 지낸다 워 헌하오 워 헌하오 그녀는 잘 지낸다 타 헌하오 타 헌하오 그녀는 키가 크다 타 헌 가오 타 헌 가오 그녀는 예쁘다 타 헌 피아오랭 타 헌 피아오랭 타 헌 피아오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